자 발더스케이트 시작하겠습니다. 벌써 여섯번째 시간이죠? 지금 상점에서 싸우다가 칼리드가 죽었어요. 칼리드는 죽었고 아 뭐야? 아! 시장이래요. 자랐네요. 예의받는 사람들과... 자 뭘 안하시오? 광부들이 왜 실종되는지 알아봐 주시오. 캐넨 철광석이 왜 오염되고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대요. 자 보상은 충분히 주겠대요. 자 보상은 충분히 주겠대요. 음... 뭐죠? 마을 남동쪽에 있고 남동쪽으로 가는 얘기죠? 자 여기서 칼리드를 살릴수 있지 않을까? 간단한 내용이요. 자 계속... 살릴 수 있죠? 죽은 자 소생? 살려줍시다. 음? 저널이 또 나왔네요. 브레이지의 대장 이야기. 신전에 있는 난리는 브레이지가 어떤 사악의 힘이 영향하에... 아 아까 그 브레이지 얘기한 거군요. 뭐 죽인 다음에... 음... 브레이지를 데려오래요. 힐 한번 해줍시다. 남편인데... 죽이진 말아야죠. 여기 뭐... 여기서 아마... 민스크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. 여기마다 뮤비가 다 있죠. 퀵 세이브 해주고... 오블렉? 오... 오... 너는 다시 돌아왔어요. 그리고 너무 빨리... 그레이오플 고요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... 어? 뭐지? 어... 난 아니야? 아 명성이 올라왔군요. 아 명성이 올라왔군요. 음? 아 명성이 오르니까 짜르가 싫어하고 있죠. 악상형이라 그래요 지금. 아름다워. 지민이... 이렇게... 또는 사건으면 남아있어.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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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냥 가버리는군요. 여긴 뭐죠? 아 경비대. 자 마을이 헬를메신전. 이 저조한 느낌이면 날 죽일거야. 자 뒤에는 별거 없겠죠 당연히. 마을이니깐. 자 그래도 한번 싹 둘러주고. 됐네요. 별거 없구요. 자 경비대. 이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. 아 취소. 아 민스크를 빨리 만나면 어디있더라 민스크가? 민스크를 빨리 만나고.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. 가봅시다. 아 여기 뭐 있군요. 경비대. 벨칭 드래곤. 아 민스크다.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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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. 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자 칼리드 제거. 확인하구요. 하하하. 역시 민스크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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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리안이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 활도 챙겨주고요 활 너무 많아 둘 셋 넷 갑시다 올려주고 됐죠 한번 팔고 가야 겠는데요 버리고요 칼까지 한번 줄게요 음 자 인간 좀 봅시다 1레벨이고 양손거미 둘 아 장궁 쌍수 스타일 양손검 얘기하는거죠 듀얼 클래스 됐네요 네 됐어요 자 능력치 기술 1레벨인데 뭐 10일이면 나쁘지 않죠 정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지 나름 어우 힘이 너무 좋군요 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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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자 통계 일대기 자 일대기도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꾸미기 스크립트 AI 아 스크립트 AI 아 그쵸 자 다 꺼버리고요 근접무기 선호 일단 그냥 합시다 일반으로 다 꺼버리고요 됐어요 자 더 줄거 없나 됐어요 이렇게 다 넣어놓고 기본 양손거무를 하다가 여차하면은 요걸로 바꾸면 되겠죠 됐어요 아 나 벨트가 있지 않았나 벨트가 있었던거 같은데 팔아버렸나요 아 벨트가 팔아버렸구나 아 벨트가 팔아버렸구나 자 여긴 뭐죠 아 경비대 일단 저장하고 깔리돈다 나갔죠 아 든든해졌어요 이게 뭐지 아 여기 아까 무슨 무슨 술집이었죠 벨칭 드래곤 주점 아 볼로 볼로가 뭐더라 스토리를 썼던 사람인가 흐흐 다른 이야기 흐흐흐 어 지금 뭐죠 음 음 네시켈로 가라는거죠 네시켈로 가라는거죠 움직이 이 뒤에 또 뭐가 있었던거 같은데 네시켈로 가라는거죠 움직이 자 아 그냥 술 밖에 안파는군요 아 그냥 술 밖에 안파는군요 세이브 하구요 세이브 하구요 아 별거 없는거 같군요 갑시다 어 더 살게있나 가는건 별거 아닌데 이제 그런거죠 아 민스크 아 부죠 이거 부 흐흐흐흐 힐링포션 아 힐링포션이 없어요 아 아 주인공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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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이리라꺼 줍시다 아 힘의 물약 무적의 물약이죠 무적의 물약하고 아 힘의 물약 자 그냥 가죠 그리고 또 줍시다 아까 알겠죠 요거 그냥 버릴게요 자 오른쪽 한번 더 돌고 요거 상점 갔다가 갑시다 별거 아니구요 어 민스크 어 잠깐만 아 에드윈 잠깐만 아 에드윈이 나오는 이거 아 아 민스크라 얘는 안되죠 아 니라 버려버릴까 아 와일드메이지라 되게 불안하거든요 빼버리구요 빼버리구요 짜라를 빼버릴까 아 짜라를 빼버릴까 짜라가 맘에 안들거든요 계속 아 니라 뺍시다 원래 오리지널 멤버대로 짜라를 빼버리구요 짜라를 빼버리구요 그룹의 서비스를 필요하구요 네 그룹의 서비스를 필요하구요 자 다이애나 헤어도 나중에 파티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이애나 헤어도 나중에 파티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민스크랑 둘중에 하나가 빠지거든요 그냥 갑시다 민스크가 아마 다이애나 헤어 그거일거에요 아마 맞을거에요 원래대로 합시다 아 괜히 뺐네 괜히 뺐죠 아 너무 착한거 같애 뭐 어떤 방법을 쓰면 예전에 둘다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던거 같긴 해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네 아까 빨간 마읍사가 아 죽이고 그냥 옷이나 뺏을걸 그랬나 아 잠겼죠 역시 오우 퀴로우 이건 충분한거 같애 아 아 죽립 미안해 귀찮게 해서 미안해 흐흫 아 나 너무 착하게 가는거 아닌가요? 이 정도면 너무 착하게 가는거 같은데 중립인데 거의 중립인데 거의 자 별거 없구요 아 여기 위에 가봐야죠 별거 없는거 같긴하지만 넷시켈 광산 빨리 가봅시다 뭐야 뭐야 아 병사 저거고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 아무것도 아니군요 스펠타 그대로 스펠 타있군요 그대로 알파인지 황 광복화 아 동물현우 아 이걸로 불을 꽂셨나 vorne 아 하나 내가 안 넣었구나 하나를 명령은 좋죠? 아 공포제거 축복도 좋구요 일단 공포제거가 필요하면 공포제거할게요 자 됐어요 내시켜요 상점 상점은 밤에 안시네요 다행히 자 가봅시다 아 이거 팔아야죠 다 팔아 확인 아 이거 꽤 비싸네 자 팔구요 비치 워터스타 아 이거는 퀘스트 아이템이죠 다 맞죠? 판매 두루마리도 뭐야 아 이것도 퀘스트 아이템이구요 민스크 변종검 팔고 변종검 이름 참 적응이 안되네요 변종검이라니 아 참 잠깐만 민스크는 장궁 합성장궁이죠 아 나중에 나올거 같으니까 냅둡시다 자 운명을 정하는 역사 됐고 마법사도 방패 무슨 조그만한거 들었던거 같은데 버클런가 어 닌자도 아 가타나구나 자 요거 탄환 자 구매 됐죠 자 넘겨주고 합치고 또 합쳐주구요 넘기고 합치고 아 한 세개 더 사야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니깐 일단 꼭 채워둬줘야죠 자 딱인가요? 아 딱이군요 아 딱이죠 활은 많아요 활은 많고 활성화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활은 많이 필요없어요 화살은 다 애모인한테 줍시다 활 이건 필요없죠 8화 에 자 갑시다 바로 넥시켈로 자 넥시켈 광산이 지금 뭐가 있을까 지금 퀘스트를 꽤 많이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몰라서 아니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놀려오세요 놀려오세요 딜렛터 가야하나? 여기 딜렛터 가야하나? 아데시켈 바로 가봅시다 아 도적을 만났군요 센작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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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고맙습니다 오늘이 그 날 와 뭐야 이런 또 야 이거 업데이트 뭐죠 인첸트 되면서 요런게 또 생겼군요 어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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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두 분의 반응을 안하고 싶다 그 반응은 어느 정도의 반응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선작은 Simeon과 함께 정해진 것 같다 항상 너를 싫어해 하지만 말하진 것 같다 자 더 이상 미울을 찾기 때문이다 서로를 천천히 나를 그냥 나를 쳐다보니까 이런 것 같지 않지 너도 안하고 있고, 다운이 한 번 더 맞았다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으악! 뭐지? 뭐지? 네?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내 둘 수는 없겠죠? 어우 죽었어요? 자 가셨고 어디 민스크한테.. 자 민스크의 힘을 보여줘 어우 민스크! 아.. 잠을 못 잤죠? 아.. 잠을 못 잤죠? 이 시간은 무엇일까요? 자연스러워! 네 오늘의 turn입니다 쓰라고 맥임새를 왜 안 쓴대 어우 잘해라 이거 좀 저거 생각보다 세이네요 없나? 일단 싸웁시다. 아 근데 왜 니 맘대로 막 등급을 하지? 작품이니? 스크립트? 원거리 무기선어 마법을 썼으면 마법을 쌓일꺼 아냐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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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은 레벨 상승했군요? 네. 뭐? 아하 잠깐만요. AI가 지금 약간 좀 맘에 안들어요. 자 공격하지 말고 자 없음을 합시다 없음 스크립트 없음 이거 자독을 해놓으니까 다 지 맘대로 해가지고 안되겠네요 자 없구요 이게 다 그 AI거든요 근데 AI가 지금 다 지 맘대로 해울 좀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 취소하고 다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네 됐어 이제 됐어요 지금 내가 마법을 썼는데 애가 마법을 안하고 자꾸 원거리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겠죠 자 레벨업 합시다 자 안되고 어 그림자 숨기도 좋거든요 함정 설치는 그렇고 함정 찾기 함정 설치도 나중에 되게 유용하거든요 일단은 25% 하고 함정 설치도 합시다 됐어요 3레벨이구요 아 레벨 제일 높은데 그쵸 어 레벨 제일 높아요 됐어요 자 빈스크 자 치료좀 해주고 자 치료좀 해주고 아잇 방금 가벼지 떠났군요 와우 어쩐지 안맞더라 아닌가 아 재재킷 끝 끝 끝 주의진 아 풀물 아 다 다 잘 준비를 끝 알 수 자 방아챈 챙기고 필요없죠? 새로운 캐릭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이런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옛날에 한 번에서 봤으면 기억이 날텐데 전혀 기억이 없네요 자 일단 봅시다 보승 넣어주고 무거운거는 민스카한테 아 여유가 없어요 자 10미터 아 와카자씨 자 패식별을 하면 좋겠는데 안되네요 그냥 보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보이지? 에드윈이 잘 보이는데 지식이 높아서 아예 안보이는군요 저주받은거일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철퇴 어디있나요 철퇴? 자 철퇴 철퇴가 되게 느린데? 6D 플러스 1 4D 플러스 1이군요 공격속도가 너무 느려서 자 됐어요 이건 또 뭐야 아 돈 전용인가요? 랭커 당신이 해독할 수 없는 명문이 새겨있대요 신선한 사람 이 거무지면 죄책감과 불안감이 앞두한데 아 혼돈 선한 케이크는 쓸 수가 없군요 아무도 쓸 수가 없네요 팔아버려겠네요 단공 자 일단 갑옷 아 좋아요 내가 달아야 되니깐 체인멜 체인멜을 쓸 수가 없죠 이거는 자 마법 세이브 한번 할게요 자 세이브 뒤로 이제 좀 잘 되네 이것 좀 자줄까 자 됐어 어 어 어 뭐야 자아가 죽었어요 한방에 아 자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자아가 한방에 줘 자아 광산에 들어가래요 아 그리고 조합과 프리즘 다이아네어 헤어 호출하기 다이아네어 어디있는거야 넷스키에서 서쪽 아 겨울가죽 브레이지 브레이지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다시 한번 세이브 자 광산이니까 뭐 별거 없군요 사람들이 어딨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상 지금 입구가 저쪽에 있나 아 여기군요 괜히 막히 돌았네 이게 뭔가요 여기가 아 창고 창고 같은데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세이브하고 들어갑시다 아 아 역시나 투견? 웬 투견? 아 메이다 이 경우에요 inum 그지 얘들 왜그래? 자 됐죠 아우 힐링 포션 다행이다 아까 자이라가 없었죠? 이렇게 주고 자 그리고 자이라 줍시다 아 한숨 자야겠어요 자 자이라도 한번 볼까요? 1 됐고 없죠 아 일로 너무 바로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예전에는 이게 안돼가지고 일일이 여기 찍어줬었는데 이제 마법사 오르면 마법사 줍은 바로 보이는군요 이렇게 좀 편해졌네요 됐어요 자 세이브하고 좀 잡시다 아 셧군요 아하 자 이거 먼저 식별합시다 자 플러스 1짜리 뭐 뭐 뭐 뭐 뭐 됐어요 아 이게 식별할게 많으면 1,2배 차례 식별만 와다다다 넣고 한번 잔 다음에 이제 식별 왁 하고 또 자고 그러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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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도움덱 ㅇㅇ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